오늘 특별한 행사 있으시다며요? 네, 매일 일만 하러 다녔었는데 오늘따라 좀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긴장도 되고요. 기대하세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막 떨리네요. 최선을 좀 다해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경기도청 한창단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희망찬 동연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새해는 모두 건강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슬라이버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요 슬라이버게 빈차게 날아올려 철판 속에 안다운 꽃을 피워요 슬라이버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요 슬라이버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요 슬라이드 미래를 만들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